쉬는 타임인가요? 어? 나미춘 쓰레빠 신고 왔다 넵 아 쓰레빠긴 하지만 저 그러면은 잠깐 김밥 조금만 먹어줘 어 네네 어 안 드셨구나 밥 안 먹었어 아 미안해 아니 그거 뭐야 오빠? 영상 캡쳐된 게 올라왔던데 나랑 시은이랑 노래 부른 거? 어디 보여줬어? 어? 그 티저 요 샷만 아아 그럼 나도 티저 조금 보여줄까요? 에라온은 진압됐고 포기하지 마세요 닭고기 하지 마아 아빠 먹으면 나죠? 이제 손으로 먹어야 돼 아까랑도 없어서 손으로 먹어야 되는 게 죄송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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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엉했어? 어? 어? alto 어? 아2 idores 어? 002 어? 어?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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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접근 신한은행에서 팀별 적금이 있었어 승유를 내 적금 같은거 아 그럼 뭐 우승하면은 어 몇 퍼센트 더 주는거야 두사람 부른사람이 많았겠네 응 많았고 어 에스케한테 지는 골을 10년만에 보다니 아 재미있게 아니 9회말 투아우트 스트라이크에 맞았으면 너무 할말 없지 기가 막힌 홈런이었지 최고야 최고 역대급 그 생농방 할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응 이제 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생농빅당하고 생방 가기 사이 한 5분 정도에 딱 봤더니 4대3으로 역전을 한구나 그래가지고 와 9회 초 투아웃에 끝 마지막 투구 딱 넘어 많은 순간 이미 홈런 설렛냐 홈런 근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홈런을 여러 번 에스케이가 치니까 이따 먹으라고 흔들냐 안 먹어 맛있다 맛있다 먹을래? 아니 하나 먹으면 다 먹을 것 같아 다 먹을래 이 정도 너방 얼핏 몰랐다 맞았나? 이게? 응 왜 그 상황에 자기가 이렇게 타득에 서게 됐는지 자기도 운명이야 응 운명이야 운명 어 으 으 으 으 으 없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